다음 문장의 한자를 어떻게 읽을까요? 배가 아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배가 아파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이따구 때는 아파서라는 의미입니다. 기본형은 있다이이고 아프다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를 응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어미인 이를 구로 바꿔야 합니다. 그 뒤에 대를 접속시키면 고서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동작 앞에서 하는 이상 곧 쓰지 마세요.